용접 독학 바로 위험 포인트입니다 용접이 끝나자마자 퍼지백을 꺼내서 머리를 넣고 유관 확인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산소농도 측정기로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퍼지백을 빼보겠습니다 16인치 파이프 기준 순간적으로 산소농도가 8%대 이하까지 떨어집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잘못하면 한방에 훅 갈 수 있는 수치죠 실제로 현장에서 용접사분이 백비드 확인하려다 밤만 걸쳐진 채 사망한 사고도 여러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먼저 환기를 시키고 들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양쪽이 뻥 뚫린 공간을 만든 후 배풍기로 가스를 풀어내야 합니다 막혀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용접봉으로 넣어서 한번 측정해보고 먼 거리를 들어갈 때는 측정기를 던져서 울림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파이프 내부에 들어갈 땐 발목에 로프를 반드시 메고 2인 1조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면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전우입니다 그리고 산소캔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중삼중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파이프 내부에서 용접을 하면 다시 아르곤가스가 차오르기 때문에 배풍기를 살살 틀어 산소를 계속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도중에 머리가 어지러우면 산소캔을 흡입하면서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목숨을 걸고 용접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안전은 여러분의 의무이자 생명입니다